안녕하세요. 렉트로캠입니다. 제가 주말에 FSD 12.3.4 지난 영상에도 만들긴 했었지만 사람들이 뿌려진다고 했는데 저도 또 금방 받았습니다. 너무 자주 업데이트가 되는데 정말 놀랐고요. 그리고 모델 S가 아니라 X가 먼저 업데이트돼서 그것도 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S로도 리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자주 업데이트되다 보니까 모델 X로만 요즘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S로도 그래도 요크로도 보셔야죠. 업데이트가 되면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뷰에 앞서서 주식이 오늘 좀 안 좋았죠. 많이 하락을 했죠. 물가 상승을 빨리 잡아야 될 텐데 전쟁의 확전 요인이라든지 특히 미국 내에서는 국채나 그 다 연동되어 있는 얘기죠. 물가가 사실 제가 뭉뚱그려서 얘기하니까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긴 하지만 자꾸 이거 물가 자체 가격 자체 사실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는 그거지만 사실 물가라는 건 조금 조금씩 오르는 게 아이디라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너무 빨리 오르니까 이렇게 자꾸 억눌러지지가 인플레이션이 2%대로 연준의 목표인 그대로 이제 가지 않으면은 금리를 또 올린다는 소수의 의견이 살짝살짝 오르는 것까지 해서 국채랑 연관돼서 주식이 저는 장기 투자자고 사실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이 채널은 되게 오래전됐으니까요.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주식으로 저라는데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다른 주식으로 갈아탔으면 돈이 얼마인데 근데 사람은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로서는 예 그래르니 하지만 저도 소셜 프레셔를 조금씩 받습니다. 아무리 주식은 본인의 선택이라지만 중간에 제 의견을 듣고 그렇죠. 이 FSC도 그런데 저는 옛날에 샀죠. 지금 가격이 아니라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섭스크리션 가격을 다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어프리세이션 에세시긴 한데 이걸 중간에 특히 15,000불까지 올렸을 때 사신 분들은 참 참 그래서 어렵습니다. 좀 위로의 말씀을 그래도 지금 뉴욕타임즈 기사 테슬라한테 또 다른 압박이 차가 잘 안 팔린다 슬럼핑이다 뉴욕타임즈 이번에 기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켓쉐어를 얘기하는데 글쎄요 말은 똑바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좀 왜냐면요 자 59% 60%를 찍었을 때 이 그래프 보시면 이게 테슬라의 쉐어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일렉트릭 비해클의 세일에 쿼럴리로 본 거고 별 변동이 없죠. 여기서 좀 내려갔을 수는 있죠 이제 60%를 달하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50인데다가 심지어 이 3분기 때 지난 3분기 때는 이제 막 20%대로 내려간다 경쟁사들이 엄청 많이 내놓는다 그런데 오히려 마켓쉐어는 그때보다 늘었습니다. 1% 그때보다 이렇게 내려간다 그랬는데 계속 그냥 평이하죠. 지금은 경쟁사들에서 모델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에 충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이런 전기차로에 대한 트랜지션에 있어서 좀 내연기관스러운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브랜드에 대한 로얄티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냥 제 생각에는 혼자 뛴다고 봐야겠어요. 그리고 단적으로 뉴욕타임즈나 메이저 언론사들도 지금쯤이면 뭐 2,30%대라는 예측을 이때부터 했었는데 여전히 시장의 반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잘 안 팔리죠. 아무것도 안 한 토요다가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유리할 때도 있는 거니까요. 참 얄밉지만 저는 뭐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악감정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좀 이제 역사를 알게 되면 좀 찜찜한 저도 한국인으로서 그런 감정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건요 세컨이고 이 채널에 있어서 아무리 개인 채널이고 개인 의견을 한다지만 여기에 철학은 전기차를 아주 극단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이 채널을 운영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잘 만들어주면 그 브랜드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 사람들은 일본이랑 한번 전쟁을 한 사람들인데도 토요다가 미국 일본 기업인지 미국 기업인지 그리 신경 쓰지 않거나 그리고 여기 파는 차들은 미국에서 생산된 차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걸 미국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글로벌화 되어있죠. 글로벌화 되어있는 상황이라서 참 뭘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제 기준은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주며 잘 만들어주면 응원을 한다. 그러나 여전히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참 잘 팔았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시장의 지배력은 공고하다라는 거죠. 조금씩 몇 천대씩 팔아가지고 각 브랜드별로 신 모델을 투여해서 전매를 조금 조금씩 깎아먹는 건 가능하지만 이거 시장판을 전체적으로 엎으려면 뭔가 임팩트 있는 걸 내놔야 되는데 그게 이 그래프가 얘기해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한 게 없죠. 그게 위안이긴 한데 그래도 좀 어려운 금리가 좀 내려가야 사람들이 많이 론으로 사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경제 상황이 한치 앞을 못 보는 예측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주식 가격이 다시 한번 저렇게까지 내려갈 거라고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그렇지만 오늘 FST 리뷰도 그렇고 놀랍습니다. 새 버전에 쓴 느낌은 정말 놀랍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얘기할 텐데 근데 미리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단점을 더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8월 8일 날 테슬라가 로봇 택시를 공개한다고 했는데 좀 찜찜한 면이 어쨌든 테슬라가 기술이 앞서있던 모든 간에 캘리포니아 주정부랑 허가를 받지 않으면 로봇 택시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 당국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라든지 아직 아니면 조만간 시작하려나요 이런 스테이크 가버먼트 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어느 제한적이든 간에 뭔가 퍼미션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아직 테슬라가 컨택하지 않은 점 그 부분도 조금 그렇습니다. 또 다른 뉴스로는 이것도 신기하더라고요. 보통 기업이 미국에서 대체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닌데 레이오프를 하면 비용이 감소하니까요. 아 그리고 뭔가 이제 구조조정 구조를 좀 유연하게 가져가면서 앞으로 변화될 미래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도 실제 이메일을 그렇게 썼죠. 회사를 이렇게 맞춰나가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미국에서는 흔한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니네 미래에 대해서 안 좋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의견으로 코에 걸면 코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여기서도 여기서도 저는 같은 피규어를 보고도 야 이거 반 깨기 반 깨기가 되게 어렵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랫동안 이걸 보고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때 20% 30% 간다고 얘기해놓고 아직 반인데 그렇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환율이 무섭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참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환율이 저러면 물가 영향도 한국에도 영향이 가겠죠. 그래도 한국 기업들이 수출이라든지 관광 수입이 확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도 슈팅이 좀 무섭긴 합니다. 계속해서 FSD 리뷰를 이어나갈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스윙하는 폭이 첫 번째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좀 놀랍더라고요. 미리 그래도 여전히 어느 길을 들어갈까 이렇게 좀 헤매는 늘려고 하는 뉘앙스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전보다 월등히 줄었습니다. 그게 좀 놀랐고요. 그러니까 전버전보다 나아진 거죠. 최소 이 동네에선 다시 한번 이게 AI 다 보니까 저도 같은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어떤 도로를 다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LA냐 동네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직은 데이터 드리븐 이라든지 교통상황에 따라서 영향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만 근데 저는 확실한 그 추세는 그래도 버전업을 할 때마다 나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덜 이런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 동네에서는 별로 그게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서 하이웨이를 좀 타보고 딴 일부로도 제가 늘 출퇴근하는 데가 아닌 늘 그런 가던 길이 아닌 다른 데를 가보면 조금은 그 차이가 있긴 있더라구요. 그래도 하여튼 스윙이 많이 줄었다. 두 번째로는 이것도 또 신기한데요. 이게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데 스티어링 휠에 손을 얹는 게 다시 덜 민감해졌습니다. 처음에 V12 와서는 덜 했다가 갑자기 이제 더 반응을 민감하게 했다가 그러더니 이제는 좀 덜 잡아 쪽으로도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회전 커피를 픽업 하러 오는데 아까 이렇게 차 살짝 비껴가는 거 보면 놀랍죠. 아 예 그리고 영상에는 담는 걸 깜빡했는데 평행주차 아까 평행주차 하고 살짝 액셀레이션을 치고 차를 나오게 하고 바로 킨 겁니다. 바로 알아서 하죠. 참 놀랍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차를 그게 묘한데도 잘 넣더라구요. 웬만큼 시도했는데 제가 복잡한 데나 이런데도 다 합니다. 더 잘 합니다. 계속 그런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긴 하는데 속도가 아직은 그렇게 난이도가 올라가면 속도가 느려지더라구요. 주변에 기다려있는 사람들이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운전자겠죠. 그분들이 압박을 하면 다시 한번 소셜 프레셔를 받아서 제가 하게 되죠. 여기 이런 데서도 이런 동네 돌아다니는 게 말이 쉽지 아까 아 예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연출되거든요. 저쪽에서 차가 오는데 내가 못 갈 것 같으면 딱 쓰고 얘를 보내고 이렇게 가더라구요. 선이 불분명한데도 그리고 지금 제가 배속을 그래서 그렇지 범프해서 속도 줄이는 거라든지 애매하게 저렇게 오는데도 공간을 봐서 내가 갈 수 있다 생각하면 밀어붙이고 그리고 차가 오면 속도를 줄이죠. 그런 부분도 놀랍구요. 지금 이 영상들에서는 어떠한 디스인게이지먼트도 없습니다. 대단한 거죠. 못하는 걸 찾기가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근데 못하긴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100%가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로봇 택시가 쉽지 않은 건데 한 100번 하면 지금 제 느낌은 지금 계속 쓰면서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100번 하면 한 번 실수하나 그런 느낌입니다. 아 여기서도 얘가 훨씬 더 잘 보는 게 아마 저였으면 이러고 확 가려고 하는데 지금 오른쪽에 차가 저렇게 오죠. 저도 이렇게 전방주시 옵저베이션을 이렇게 하지만 순간 차가 저렇게 튀어나오는 거를 못 보는 경우 이번에도 아니면 제가 너무 FSD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얘가 너무 잘하니까 제가 그냥 맘놓고 그래서일 수도 있는데 특히 이런 멀지하는 거 핸들링하는 건 쉽지는 않죠. 100% 믿으면 안되지만 간호 애매하면 아 그러게요. 지난 제가 모델S로 몰고 왔때 12.3.1 때 였나요. 거기서도 이제 샌프란시스코 근처를 갈 때 하위를 고속으로 돌면서 길이 애매하게 그려진데 다시 한번 이걸로 트라이 해보고 싶네요. 아마 그 전 느낌은 한 열에 한 번은 좀 잘못하는 느낌인데 거기에서는 이번엔 어떨지 근데 대체적으로 웬만한 데서는 이렇게 지금 차들이 들어오는 거 속도를 보고 그리고 간격을 두고 지금 속도를 줄이죠. 간격을 아주 타이트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그레시브하게 세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진 않아서 정말 잘한다. 진짜 로봇 택시가 제한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도 같긴 한데 아직까지 당국과 컨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좀 놀랍더라고요. 8월 8일 도대체 뭘 보여줄 것인가 더 나은 그때까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다음 버전에도 그만큼 점핑한다는 주식과 같아서 과거에 이만큼 이런 그래프를 선을 그어서 미래도 이렇게 된다라는 게 보장이 없는 발전이라서 참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준다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짜로 쓰고 있으니까 데이터들이라든지 이번에 또 확 뿌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테슬라가 얻었을 겁니다. 그걸 기반해서 아마 가격 전략도 그런 거에 기반해서 세우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번 기회로 많은 발전을 이룬다면 8월 8일 날 그때부터 컨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정도라는 거를 뭔가 AI 데이처럼 얘기를 할 건지 그러면 로봇 택시에 걸맞는 모델을 그냥 보유 근데 뭔가 좀 더 획기적인 거를 아무래도 사람들 눈높이가 항상 올라가지 않습니까 간사해서 저 역시 다시 한 번 과거에 이렇게까지 올 거라는 거를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응원과 또 한편으로는 테슬라가 제 기대를 넘어설 정도로 FS를 했기 때문에 제가 포기를 하지 않고 영상을 계속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었으면 진지하게 구독자들 성원에 너무 감사드리긴 하지만 이 회사가 이렇게 발전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때려 쳤겠죠. 놀랍다. 라인 선택이나 이런 것들도 앞서 온 사람보다 훨씬 이런 부분은 낫습니다. 이건 한 번은 실수를 않았는데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고 라인을 선택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놀이공원 토를 지나갔어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딱 맞춰서 서야죠. 그리고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놀이공원에서도 주차를 얘한테 맡겼거든요.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끈 거를 깜빡하고 거기서도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아마 주차하는 거는 맨 마지막에 한 번 밖에 녹화를 안 했는데 영상을 찍는 동안 제가 주차를 다 얘한테 한 번 맡겨봤는데 못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속도가 문제죠. 속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참 기대가 안 되기가 기대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99달러도 그런 거 생각해보면 제가 모델3 살 때 FSD가 5000달러였거든요. 그때 사신 분들이 진짜 혜자네요. 지금 100불로 하셔도 1년에 1200달러를 내야 되는데 결국 4년만 타면 사는 게 낭구하지 않습니까? 5000불에 사셔서 지금까지 첨단 기술을 미리 맛보고 트랜스퍼까지 하셨으면 저는 이거 7000불에 샀죠. 첫 번째 아주 옛날에 투자하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밸류가 정말 증가하는 장기적으로는 지금도 실제 성능은 그러지만 앞으로도 다시 한 번 쭉 그렇게 유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은 비보호 우회전 이라든지 눈치 봐서 가야 된다 라든지 스탑사인 이라든지 노란불 얘가 여전히 어그레시브하게 세팅을 해도 진짜 클리어하기 전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슈퍼바이드 FSD니까 본인 성향에 맞지 않으시면 액셀레이션을 살짝 밀어줘서 가라고 쳐주면 그때 얘가 행동을 바꿔버리거든요. 혹은 오토맥스도 얘는 안전하게 그게 사실 맞다고 저는 보지만 본인 성향에 안 맞으시면 액셀레이션 한 번 조금 쳐주면 교통 환경에 따라서 속도를 더 올려주기도 합니다. 인식을 잘 못한다고 불평하지 않으시고 얘랑 대화한다는 느낌으로 하면 지금도 멀지 하죠. 웬만한 멀지 하는 걸 다 핸들링하고 지금도 간격을 꽤 남겨두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걸 너무 타이트하게 가져와서 그랬는데 요즘은 요것도 묘하게 빠릿빠릿 하면서도 간격을 잘 조절해 줘서 저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관리감독이 조금 필요하니까 브레이크 밟으면 당연히 해제됩니다. 디스인게이지가 생겨서 이제는 그거는 다시 설정을 해야 되지만 액셀레이션을 치는 거는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 등 떠밀어주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차뿐만 아니라 결국 몰 안에 들어가는 것도 생각으로 많이 근데 너무 밀어붙이면 좀 그렇긴 한데 좀 왜냐면 느린 면이 있거든요. 그래도 내비게이션 포인트까지 찍어주는 데까지는 가급적 얘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흡사 웨이모가 직접 컨트롤 하는 게 아니라 위급 상황이나 이게 좀 안된다 그러면 웨이포인트를 옮긴다 그러죠. 그 부분도 테슬라에 충분히 저는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H마트에 들어가서 결국 그 입구까지는 얘가 하고 근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제가 결국 주차할 때 개입을 하게 됐지만 그 스캐닝 하는 것도 다른 내연기관의 주차 보조와는 달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딱 화면 앞에 보면 얘가 순식간에 거기 있는 주차공간을 다 인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적당히 그 근처 놓고 여기 세우라고 시켜버리면 얘가 알아서 거기 갖다 넣더라고요. 그것도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것도 몰에서 트라이 본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 근데 또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면서 차 뒤로도 천천히 주차하면 사람들이 기다려주지 않고 거기를 막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기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본의 아니게 시간이 좀 더 걸리면서 약간의 그런 소셜 프레이시 눈빛을 좀 받았는데 네 그래도 잘 이런 테스크 지금 버스 세워져 있는 것 부터 해서 앞차들 따라서 들어가는 거 보면 동네에서 보면 조그마한 보도 블럭들이 있거든요 묘하게 근데 한 번도 휠을 예전에 제가 어 이거는 좀 그때 사건 외에는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어서 빨간색 모델X가 아마 공짜로 해줬을 때 색깔을 많이 뿌려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여기가 내비게이션이 하라는 데인데 제가 이제 개입을 안하고 더 밀어붙인 거죠 사실 이 포인트가 끝나는 포인트인데 더 가라고 여기서 주차까지 해주길 정말 사람이 간사하죠 간사함이 극칩니다 그 다음은 제가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보시면 여기 그냥 대충 넣겠다 싶은데 했습니다 여기는 생각보다 주차공간도요 타이트합니다 이게 액션캠이라서 지금 광각 왜곡이라 지금 가지 않는 게 지금 사람이 지나가서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또 넣었다가 그래서 이제 넣기 시작하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